안녕하세요. 뮤지컬 안녕 지구의 작가 이가연입니다. 뮤지컬 안녕 지구의 작곡가 손자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컬 안녕 지구의 연출 강유미입니다. 안녕 지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국악 뮤지컬이고요. 이야기의 시작은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7살 지구가 어느 날 밤 엄마가 남기고 간 어린왕자 책을 펼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. 사실 작곡 의도라는 게 특별한 건 없고요. 사실 들으시는 분들에게 행복함과 아이들 같이 보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무대에서 배우분들이 실제로 연주하는 것도 있어요. 그런 것도 같이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작품은 이별 그리고 헤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그런 슬픈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되게 담담하게 단결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관객들이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고요. 저희가 무대를 지구의 방으로 꾸며놨거든요.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지구의 장난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지 같이 관찰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면 더 재미있는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르코 온라인 교장 뮤지컬 안녕 지구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